성격 장애 유형 영상 보고 전부 저에게 해당되는 말 같아서 좀 힘들어 지더라구요 그래서 몰라 하고 자명함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쿠 근데 너무 쫄지 마시구요 해법을 찾으시면 되요 왜냐면 성격 장애 유형이 이게 심각해서 장애인거지 누구한테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선을 넘으냐 안 넘으냐지 오히려 내 업장을 관리하는데 좋은 팁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하지 뭐 병원 가서 약 타먹어라 이런거는 뭐 당장 도움 안되더라도 뭐 좀 그 뭐죠 선 넘으신 분들한테는 병원 가서 약 드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선을 넘진 않았는데 나한테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게 앞으로 공부 과목이죠 그걸 공부해야죠 그럼 빨리 업장을 털고 큰 보살 되실 겁니다 적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게임이 쉬워지죠 도월 선생님 저기 동경대전강이 최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막 토로 하셨더라구요 저랑 뭐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대요 윤석열이 개판 칠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저랑 똑같은 얘기를 저쪽 진보 편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좀 어이없는게 이재명 저분 이재명이 뭐 하늘에 낸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비판은 안 하시던데 아무튼 문정권 비판이나 이런거는 신랄하게 하시면서 문바들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하도 지랄 떠니까 제대로 된 비판이 없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와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감사한데 지난 5년간 전 떠들었거든요 그러건지 말든지 구독자 잃어 가면서 그때 눈치 보다가 이제 얘기 하시는 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 뒤늦게라 해주셔서 저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세요 도월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나 국민의 마음이 둘러 쪼개졌는데 대보살님이 양쪽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독이길 바라지 마시고 정신들 좀 차리세요 다독에서 될 문제가 있고요 시껍에서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시껍에서 정신 좀 차리셔야 할 때예요 도월 선생도 왜 그렇게 진보한테 쓴소리를 할까요 피를 토하면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아 난 이번에 윤석열 찍었으니까 정신 안 차려되나 아니요 우리 주권자들 전체가 정신 좀 차리자는 얘기예요 다독이고 하는 건 그 다음에도 늦잖아요 이렇게 대선이라는 그리고 대선 결과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국민이 한번 충격을 받을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럴 땐 충격 좀 받으시는 게 답이고요 차차 더 나은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좀 상처가 나도요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보살이요 상처가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무슨 마음인지는 아시겠는데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나더라도 잘 아물면 더 튼튼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가지고 막 상처 입고 하시는 것도 또 공부의 과정입니다 성숙의 과정입니다 너무 상처 입었다 그거는요 지금 어느 심각한 광바 상태에 계신 거예요 주권자들은 이번에 그렇게까지 상처를 입을 리가 없어요 국민들이 민심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주권자로서 이 나라 잘되게 한 걸음씩 또 걸어가시면 돼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제 이번에 선거를 보고 나라가 망했네 막 이러고 계신다면 혹시나 뭐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과하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좀 심각하고 내가 좀 심각한 상태에 가 있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어느 선거 때나 다 나라 망한다고 했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느 선거 때나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민 안 가시죠 근데 그분들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선거한 것처럼 선거 치른 것처럼 고실 필요도 없고 이런 일로 너무 상심하실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눈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양심을 생각하면서 잘되라고 응원도 하고 따끔한 지적도 하고 그런 국민들 되시면 되죠 바이러스에게도 영혼이 있나요? 바이러스는 자연생이 자연상 하나요?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닌데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들한테 영혼이 있죠 영혼이 없으면 누가 판단해서 꿈틀거릴까요? 그 영혼이 그런데 다만 영혼의 질이 인간하고 다를 수 있죠 그것도 뭐 영혼은 영혼이니까 그렇죠 조선 선비들도 식물한테도 일종의 영혼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일종의 마음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물론 동물과 인간 안에 작용하는 영혼과 다르지만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의 영혼 동물처럼 주체적 판단하면서 뛰어다니는 아주 또 인간 못지않게 예리한 판단을 해가며 살아가는 영혼 인간처럼 이성을 써가지고 살아가는 영혼 언어와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영혼 영혼의 그런 수준을 조선 선비들 때도 선비들 때도 식물 동물 인간 이 3단계는 구분해서 봤거든요 영혼이 다르다 식물은 영혼이 꽉 막혀 있다 동물은 동물은 그래도 지금 식물은 거꾸로 서 있으면 동물은 옆으로 돌아다니기 정도 된다 인간은 똑바로 서 있다 식물 동물도 작은 영혼이 있다면 인간과 같은 윤회에도 포함되는 걸까요? 일단 식물은 영혼 같은 현상은 있지만 진짜 개별 개체성이 있느냐 보통 없다고 보죠 식물은 개체성이 동물부터는 개체성을 인정하죠 개별 영혼으로서 식물은 어떤 개별 영혼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죠 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영혼이 되게 서서선비도 그러니까 되게 막혀 있는 어떤 영혼의 상태 영혼의 작용 얘기하죠 아주 제한적으로만 작용하는 동물 정도 돼야 치우쳤지만 개체성을 인정하죠 동물들도 분명히 윤회는 하겠죠 동물에서 인간 오는 게 쉬우냐 이건 또 말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제가 자리하고 있는 팀에 몇 명의 사람이 소시오패스로 여겨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적들을 잘 몰아내죠 그 외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던 차에 드디어 그저께 저랑 한판 붙었습니다 선을 넘어오길래 자명함을 기반한 양심의 멘탈로 버티며 싸웠더니 그 사람의 기반이 어찌나 형편없던지 스스로 무덤을 파서 나가떨어진 형국이 되어 짐 싸서 갔습니다 자명한 양심선 김구진님 쇼미더 양심 양심은 세게 드러내셨 김구진님 쇼미더 양심 나가 떨어졌네요 소시오패스가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라고 단정해서 정제만 하기에는 애매한 문제죠 일단 모든 문제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 배려하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어떤 답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답입니다 과정이 답이다 지금 이 순간 동성애를 대할 때 혐오감으로 대하시면 이미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서신 거고 그 사람들도 살만 나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살만 나야 될 텐데 똑같은 중생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신바람 나게 살다 가야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마음이 먼저가 돼서 우리가 검토에 들어간다면 이미 좋은 길로 가고 있는 보살의 길로 가는 거 답이 있어서 보살 아닙니다 답이 있어서 보살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보살입니다 답을 알아야 보살이 아닙니다 선택을 잘해서 보살입니다 과정이 답이니까 그 이런 거 좋아요 내 아들 딸이 동성애자라면 이러면서 고민을 해야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고민하겠죠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보살식 사고에요 보살식 사고는 아무리 미운 놈도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보살은 만인의 가족이군요 여러분들이 청하지 않았지만 만인의 가족이군요 만인의 부모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보려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내는 사람이 보살이죠 양심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제가 지금 공부하러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지내고 있는데 어제 자기 전에 유독 찜찜한 기분이 들더니 가위를 아주 세게 놀리고 새벽 3시쯤 깼습니다 독한 화장품 냄새 뒤에 썩은 냄새가 제 방안까지 들어오고 소름 돋는 바삭한 음기랑 듣도 못하는 새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기분이 영 이상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호흡 공부하셔서 사람 잤겠네요 잘못 들어가면 좀 쉬어요 저같은 경우도 어디 어디 주문 수련하는데 이런데 가면 가슴에 답답한게 달라붙어가지고 한 시간 이따 사라지고 그래서 몰라 하세요 거기 다시 가진 마시고 몰라 하세요 나무 아미탑을 하면서 몸에서 빛이 나면서 그런 뭔가 잡기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나무 아미탑을 좀 하세요 한 한 시간이라도 그런 것도 있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 공동묘지 내린데 일부러 가서 앉아요 밤에 혼자 있잖아요 수련하면 무서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요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내가 끌려가지 않고 똑같죠 우리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하면서 초연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면 그런 식으로 무서움을 극복하는 내용이 불경에 나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 더 안 좋은 곳에 윤회하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스퍼곡 증후군인데 사는 게 힘에 붙여서 훈해년에 세상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말해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사정이 다르고 하늘이 이해하실 거예요 사정들이 다 천차할 텐데 좀 더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제시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시는 게 낫겠죠 단학에서 에너지를 배양하는 목적이 뭔가요 신선되는 길이라고 실질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나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참나 각성한 거랑 상대가 안 되게 에너지가 강해져요 참나의 작용을 이 땅에 더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겠죠 참나를 각성해도 여러분 에너지 약하면 여러분 역량밖에 구현을 못해요 에너지는 강하고 가야죠 동의 수세보운을 지금 쓰고 있어요 죄송하게 아 이제 주역에 답을 얻어서 주역을 딱 쓰기 들어가려는 찰나에 동의 수세보운이 갑자기 치고 나와요 한의학계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동의 수세보운이 지금 그 이론적인 게 풀리질 않았어요 저를 너무 자극했어요 이게 백년간 풀리지 않는 백년의 비밀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삼천년의 비밀은 좀 기다려주세요 주역 주역 삼천년의 비밀을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주역도 엄청 고민하고 연구해서 겨우 답 찾은 거니까 근데 이 주역 원제자들의 의도를 제가 읽어냈다고 자부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점을 잘 치는데 중요한 일은 점을 치는데 점이 잘 맞거든요 이번 퇴선도 미리 점 쳐봤잖아요 점 친대로 됐습니다 한 점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역점 재밌거든요 근데 기존식의 주역서로는 타로 같은 점서밖에 안 돼요 길흉 밖에 얘기를 못 해줘요 제가 얘기하는 주역은 양심 경영을 돕는 지침서가 돼야죠 아 지금 내 처지가 이러니까 양심을 내 상황은 이렇고 앞날이 어떻고 내 역량은 부족한지 강한지 그러니 나는 양심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는가 이런 책이 나와요 진짜 역경이죠 앞으로 주역점 치고 제 주역책 꺼내 보시면 양심적인 해법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양심 잘 지켜라 그래야만 일이 처리된다 이 내용만 있을 거예요 무조건 양심 잘 해야만 일이 처리됩니다 양심 성찰과 주역점이 만나면 최고죠 우주 슈퍼컴퓨터에 접속해 가지고 정보를 좀 다운받는 거예요 주역점은 양심 성찰은 본인 컴퓨터 안에서 최대한 그 신호를 잡아내는 거라면 주역점은 저기 우주 슈퍼컴퓨터에 꽂는 거죠 다만 주역점을 안쳐도 아버지와 하늘과 소통이 점점 더 능숙해진 군자들은 성인들은 그런 우주적 데이터를 그냥 점 안치고도 받아보죠 원래 주역의 원리가 뭔데요 무사야 무의야 생각도 없고 하는 짓도 없다가 그래서 적염부동 고요한 중에 참나랑 접속이 돼서 우주적 데이터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 안쳐도 똑같은 거예요 명상하고 양심 성찰 잘하면 그건 똑같아요 양심 성찰하기 전에 깨어나서 하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가 높아지면 그냥 점 안쳐도 거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그거 그 우주적 신호를 일반인도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돕고 혹시 신호를 받았더라도 좀 더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집이 지침서나 자료집이 될 거예요 주역은 문자도 역경도 단학도 제방님 우리가 현재 최고 전문학교이다 그렇죠 양심 베이스로 중국에 중국에서 배워가고 싶을 정도로 구현해 봅시다 이게 문화공정입니다 지금 문자공정 그렇죠 철학공정 단학공정 의학공정 동일수세보험까지 하면 역사공정도 동북공정이 뭐니 다 해봤자 그래봤자 우리가 어 그게 우리 거야 하면 끝이죠 중국 주장이 동북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중국 역사의 주장이 한뿌리고 다 같은 데서 나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한뿌리에서 나갔으니까 중국도 우리 거죠 중국이 안 들어가죠 이거 모든 것은 개벽공정의 일환일 뿐이다 중원도 우리 땅입니다 왜 원래 한뿌리니까 중국이 저 북한 먹으려고 지금 북한이 자기를 원래 한뿌리에서 나간 나라라고 지금 역사 다 정립해 놨죠 그 한 나라가요 다른 나라 칠 때요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을 만들어요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어 라는 주장을 시작합니다 처음 이 주장할 때부터요 그 나라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는 일은요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을 먼저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왜냐면 국제사회에서도 강자가 집어먹으면 말을 못하거든요 강자가 집어먹으면 말을 못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제재도 가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 집어먹을 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 거야 이런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중국이 어디 하고 있나 잘 보세요 거기가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우리도 우리도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식욕은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땅을 우리가 먹자 이런 게 아니라 문화 영토 문화 문화로 전 세계를 통일하자 중국 긴장해야죠 홍의각당이 된장인데 저는 너는 대통령이 목표냐 아닙니다 저는 목표가 칸이 되는 게 목표냐 칸 세계정복 진기스칸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저는 문화로 양심으로 세계정복 해보고 싶습니다 봉호선생님과 대표님 다음은 누굴까요 저를 잇는 또 누가 오겠죠 잘 키워야죠 봉호선생님이 저를 잘 키우셨듯이 다음에 온 사람 제가 또 키울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봉호선생님과 저 사이에 또 한 분 있어요 저의 또 이렇게 작은 선생님이 있어요 봉호선생님이 큰 선생님이라면 작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봉호선생님한테 배운 태식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봉호선생님이 제일 공주력 키우신 분이에요 제가 19살 때 갔을 때 봉호선생님은 93이셨고요 그분이 이제 중년 나이셨죠 그럼 제 다음에 올 친구도 그만한 나이차이 나지 않을까요 봉호선생님은 신기하죠 웬만한 분한테 다 그냥 공부하라고 잘하라고 정본만 주셨는데 그분만은 아주 역정 내시면서 키웠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스승이 제대로 키우는 분들은요 역정 내면서 키웁니다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태권도 7단이셨는데 그분이 종무도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중간에서 이어주셨어요 선생님 다음에 그러게요 한 30살씩은 차이 나네요 제가 역정 내는 분을 주시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봉호선생님 가실 때 하늘의 태양에 햇무리가 이렇게 졌어요 봉호선생님이 돌아가신다 밑에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이게 시작단자거든요 이제 개벽 시작되나 보다 했어요 10년 더 됐네요 10년 더 됐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대종교 그분 사시는 거처에 꿈에 제가 갔더니 또 햇무리가 반만 땅에 이렇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안 보이고 그분 사시는 거처 주변에 햇무리가 반만 이렇게 봉호선생님이 가실 때 봤던 그 햇무리가 그러고 새벽에 딱 연락이 왔어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예순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오늘 청기누설 타임이네요 공자 석가모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 4대 성인 제 꿈에 셋이 모이는 꿈을 봤거든요 올 겁니다 셋이 모이는 꿈 이렇게 증명사진 3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가고 난 뒤에도 성인들이 오셔서 개벽을 잘 마무리 해 주실 겁니다 저는 마구잡이로 했어요 아무도 길이 없는데 길을 뚫느라고 도서관에 앉아 가지고 온갖 경전 젊은 나이에 다 뒤지면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책에다 밖에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제가 지도를 맡을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맡아서 잘 양성해 보겠습니다 본인들 실력이 있으니까 금방 금방 학단 강의 들으면서 금방 답 내시고 뭐 또 제가 보단 더 멋진 말도 해주겠죠 여러분도 사진이네요 저랑 같이 놀면 어때요 감당하시겠습니까 봉은 선생님이 일진이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일진, 이진, 삼진 이렇게 북극성에서 파견된 팀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벽 꽃 피우는 거예요 봉은 선생님이나 그 당시 개벽 주장했던 수많은 도인들이 많이 다녀가신 분들이 일진, 이진, 삼진들이에요 그때 그 즈음부터 봉은 선생님 즈음부터 많은 분들 최수훈 선생이 개벽이라는 걸 처음 주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일진급이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제가 환영을 본 게 우리 선생님하고 통통한 꼬마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논두렁에 둘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뭔가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진, 신호탄 이진, 삼진 고생하고 토대 토대 배양 사진 개화 오진 열매 이게 보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영재로 오시지 않겠어요? 성인들이 잘 키워서 인류 진짜 이 개벽이란 파리 전 파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온갖 풍상이 있어도 개벽되는 거 생각하면 가슴 띕니다 인류가 이제 고생 좀 고만했으면 싶어서요 이번 대선도 그렇고 인류가 무지와 아집 속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오고 있잖아요 21세기 와도 이런 짓들 좀 고만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돕고 가겠습니다 개벽 사진을 명 받았습니다 오늘 왜 다들 홍이 사진 지금 지원자 의용군이 많군요 가시죠 제가 제가 앞장 설 테니까 같이 갑시다 사진 건배 한번 할까요 사진 화이팅입니다 사진 화이팅 사진 출범식 같네요 오늘 사진 출범 제대로 하죠 제가 온라인상에 한자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부수사전 그래서 지금 한자 교실 유튜브에 가시면 여기에 부수별로 정리돼서 사전처럼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좋게 만들 겁니다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한자 하나에 고대사가 들어 있어요 옛날에 집에서 돼지 키웠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도 집에서 이렇게 잤구나 옛날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다 중국인들한테도 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간체차 쓰다 보니까 더 몰라요 제가 풀이해 드리는 방식은 다른데 있는 방식이랑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풀이하면서 좀 얻은 바가 있어서 옛날 양반들이 한자 이렇게 만들었구나 해서 좀 얻은 신법이 있어서 좀 약간 다르게 풉니다 저는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풀이는 요즘 네이버 한자 사전만 가도 그 설명은 있어요 크게 저랑 다를 게 없는 설명도 있고 제가 조금 요거보다는 더 나은 설명이 필요한데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따로 해 드릴 테니까 참고는 두루 다른 한자 풀이들도 참고하세요 요즘 잘 나온 책들 많으니까 질문 저녁에는 괜찮아지는데 다음날 아침엔 애고가 무상하고 걱정되고 괴롭고 그럽니다 이게 반복되는데 왜 아침엔 애고가 잘 휩쓸리나요 애고는 원래 무상하고 괴롭고 그런 자리잖아요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진리로 인식하고 무상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날마다 날마다 변화하는 거니까 하루라도 똑같은 날이었고 1초 단위로 우린 매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긍정의 논리를 찾으세요 초긍정 심리학 그쵸? 바꿀 수 없는 거는 즐기고 사세요 내가 또 수용해야 되는 거는 받아들이세요 빨리 수용해야 될 건 빨리 빨리 받아들이세요 무상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무상한 게 팩트인데 그런데 그 무상함에 대한 의미부여는 바뀔 수 있잖아요 애고가 당황하지 않고 참나안에서 이걸 육바라미를 만 적용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보살도에 활용하지? 이런 관점 어떻게 활용하면 나도 기분 좋고 남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지 어차피 다 이 무상한 세계 속에 사는데 저도 그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톡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 재밌게 사시라 간증 눈 감고 참나 느낌 찾은 다음 눈뜨고 느낌 유지되나 보고 느낌이 약해지면 다시 눈 감고 게이지 올리고 눈뜨기를 반복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참나랑 접속에 아주 재미있으셨어요 혼자 눈 떴다 감았다 씩 웃었다 미친 놈 같습니다 아직 정상이십니다 언젠가 눈뜨나 감으나 변함없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 보렵니다 좋습니다 이 힌두교 도인들이 요경지 얻은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일주보살 이상은 이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7집까지 갈 양반 8집까지 갈 양반들도 다 공부나 이론 얘기할 때는 일주보살 이론 밖에 얘기 안 합니다 더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정확히 측정할 그런 단계적인 구분도 약하고요 그분들의 관심이 오르지 참나를 얼마나 진하게 느끼냐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나름 레벨을 측정하지만 참나 안에서 우주가 사라지고 더 참나랑 합일되는 그런 단계만 중시하지 인격적 변화나 지혜와 능력의 성장 이런 부분에선 관심이 없거든요 류경민님 어떤 때 나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 수호신이나 조상님 또는 하느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주는 이가 곧 참나일까요 보세요 중간에 온갖 다른 영혼들이 날 도왔다고 해도 근본이 어디예요 일체가 참나작용이니까 다 참나작용이니까 한참나에다 몰아넣으세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참나에다 몰아넣으시면 돼요 뭐 나랑 전에 같이 도탁던 도반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근원에 들어가면 다 참나작용이니까 참나한테만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나무아미탑을 구체적으로 성인의 가피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또한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더라도 한 성령의 작용인 줄 알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꾀지지 예수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으면 그 기도는 받을 수 있는 복이 제한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죠 성경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 뭐겠어요 참나 안에서 여러분 참나 안에서 기도하시고 참나 안에서 참회하시고 해야 돼요 일체를 참나 안에서 하셔야 돼요 참나 안에서 반성하시고 이래야 축복 받습니다 일체를 참나에 접속해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참나의 작용이 되니까 더 진정한 참나의 작용이 되니까 축복 받습니다 원래도 참나의 작용이지만 참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작용은 우리가 양심에 맞게 움직일 때 진짜 드러나잖아요 욕심도 참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참나의 뜻을 온전히 발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나의 뜻을 온전히 발현해 주는 참나의 작용은 우리가 진짜 깨워서 참나랑 한 마음이 돼서 움직였을 때 나옵니다 그렇죠? 제방님 다른 데는 영생의 빛을 감추려고 온갖 노력하는데 여기는 퍼주지 못해 안달 제발 참나 찾고 호흡 좀 하세요 너무 쉬운데 참나랑 접속해도 이미 영생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영생 그리고 성령이 가진 생명에너지와 접속하면 부활체를 얻어서 영생 참나랑 접속도 영생 참나는 영원한 존재니까 영생 참나의 에너지는 또 우릴 영원히 살게 하니까 그것도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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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맞죠? 영생도 교육으로 뭐 특정 종교가 생각나니까 영생 도 맞죠? 영어 비결 서점에 가면 책이 다 있습니다 영생의 비결을 다루 부제목이 신선에 이르는 길 아닌가요? 신선이 영생 추구하는 존재죠 그쵸? 영생 얻은 존재죠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아픈 겁니다 퍼뜩 드는 생각이 호흡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대요 종이를 누워 치료의 전념인데 초수는 변변찮지만 이런 걱정을 다 해보네요 올해 1분 목표 감히 해보는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밀크 거피니 1분 가자 깨워서 참나와 하나로 몰입하여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합의하여 이 삶을 살아갑니다 김항아 님도 화이팅 오늘 뭔 불이 났네요 호떡집 불났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잘 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음식 절제가 잘 안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이쿠 이것도 좀 전문가의 도움받으셔야 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받으시고요 사실 음식 절제 언제 되나요? 큰 병 선고 받았을 때요 검사 결과가 심각할 때요 정신 바짝 길죠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돼요 애고가 애고가 진짜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 좀 정신 차린다 특히 그런 욕망과 쾌락에 관련된 부분은 쉽게 접지 않는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시 다리를 뻗고 또 누우려고 한다 이거는 모든 애고들이 다 겪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게 음식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일지라도 똑같아요 음식에서 나는 잘 참아지던데 그러면 또 다른 거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이라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혹시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또 받자 다만 기본적으로 마음챙김과 이런 명상과 양심성찰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보자 이런 거죠 이게 83년도에 쓰신 글이네요 일기네요 고생은 1,2,3진이 당연히 비상한 고생을 다 하고 무성무치하게 환원하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다 환원했고 보기 좋은 제 사진은 여러분 사진하고 싶죠 보기 좋은 제 사진은 네두의 영화를 눈앞에 두고 순풍 괴범격 순풍의 돗담배격으로 일사천리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운 좋은 자들이다 후세 사람들이야 1,2,3진의 공을 누가 알리요 일진 입장에서 쓰신 거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주 호강만 하는 제 5진은 아주 후일이라 말할 필요가 없다 북극성 청와대 사람들이 우주 청와대 사람들이 일진으로 와가지고 신호탄을 여기 보면 봉우선생님 아버님이 하신 말이 꾸신 꿈이 봉우선생님 너희 아들이 황백전환 개벽 신호탄 쏠려고 왔다 이런 말 하세요 북극성에서 오신 팀이 오고 2,3진은 황색은요 도인팀이에요 도 닦는 팀 일을 하시기보다는 도를 닦는 걸 주력하시는 우리 보면 출가자들처럼 도 닦는 거에 전업하시는 팀들이 와서 배양을 해놓고 가고 4진은 청색이면 군인들입니다 2진 3진 할아버지 제자들이죠 2진 3진 할아버지 제자들 할아버지 제자들 중에 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이 땅에 일진들이 뿌려놓은 시가 이 땅에 잘 자라게 도운 모든 분들이 2진 3진에 해당될 거고 진짜로 이제 개벽을 시작시킬 때 참여하는 분들이 4진에 해담되겠죠 봉우선생님 말씀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복 많은 사진 힘은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순풍 개범이라는 거는 목표를 세워서 밀고 나가면 다 구현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많다는 전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도요 꽃을 피워주길 우리가 꽃 피워주길 바라고 고생하신 거예요 협업이란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협업을 한다고 그랬죠 보살들끼리는 시공을 초월한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모두가 다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분들까지 다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신 이 개벽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선현들이 다 선진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우주적인 경사고 파트예요 우리가 잘나서 뭐한다 이러면 안 돼요 멀리는요 2500년 전 2000년 전 성인들이 씨를 뿌려서 지금 우리가 추수할 게 생긴 겁니다 이 1, 2, 3진도 구체적으로 개벽 당해서 이제 진짜 이번 개벽을 위해 우리나라에 투입된 그 인력을 말하는 거지 그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건 또 얼마나 오래겠어요 이 느낌만 느껴지세요? 이 느낌만 느끼시면 됩니다 보살들 맞으세요 보살들은 이 느낌들 아실 거예요 사진의 정식 멤버라면 정말 우주 개벽에 큰 일꾼이 되는 명예로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송희필 선생이 조선시대 때 최고 고단자거든요 조선시대 제일 고단자시라 송희필 선생이 이제 율곡 친구인데 율곡 친구인데 도 레벨이 이쪽이 높으니까 율곡은 우계가 질문하면 그거 지적하고 율곡 구봉은 율곡 지적하고 이런 구조죠 먹이사슬 관계가 그래서 구봉이 도가 제일 높아서 요 당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서인의 시작이죠 요 양반들이 지금 기축옥사가 송구봉 선생이 했다 해가지고 말 많은데 증거는 없죠 구봉 선생이 당시 서인의 제일 브레인이니까 모든 지략이 다 이분한테서 나오니까 이분을 항상 어떤 일만이라면 동인 쪽에서는 이분을 범인으로 볼죠 구봉 선생님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진짜 예전이에요 학당 막 열었을 땐가 열기 전인가 꿈에 꿈에 이제 그 이런 극장식 이렇게 계단 있잖아요 계단이 계단이 있고 여기 좀 넓은 넓은 공간이 있고 다시 또 계단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여기서 보면 극장 같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관 하나가 있더라구요 안에 사람은 누워계시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아는 연종원 분들 같은 분들이 좀 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계단 올라가서 어 뭡니까 이게 뭔 일 있나 가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보니까 구봉선생 그냥 보면 알겠더라구요 구봉선생이시고 시체를 뱉죠 관에 딱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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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시체를 뱉죠 구봉선생의 모습을 보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 옆에 이제 김관장님이 꿈에 서 계시다가 너 그때 있었잖아 그러더라 너 그때 있었잖아 그래서 이 꿈이 그냥 이걸로 이제 꿈이 단대 깨고 나서 이때는 아직 그 당진에 있는 구봉선생님 묘소를 못 갔을 때에요 그래서 이제 홍의각당 회원들 초창기 멤버들이랑 당진에 가서 딱 그 묘를 가니까 딱 그 그 당시에 딱 계단식이었어요 계단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여기 무덤이 있고 뒤에 약간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꿈에 본 데랑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어떤 관장님이 너 그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전원시대 그때 있었잖아 아 그때 있었으면 괴로운데요 임진왜란땐 보고선생님이 계룡 계룡산에 아홉신선이 있다고 아홉신선이 아홉신선이 칠석날인가요 모여서 일년에 한 번씩 파티를 여신다 누가 모이냐 계룡구선 아홉신선들이 구봉 율곡 우계 토정 토정 제자중에 고청서기라고 있어요 토정이 한 3지 3단 고청서기도 한 3단 다 되는 분들이죠 율곡선생도 한 3단 3단 4단 이런 분 여기에 남명조식선생 조식선생도 이 팀에 낀대요 조선시대 때 계룡산에서 자주 만나셨대요 구봉선생 조식선생이 율곡선생보다는 계재가 높다 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 영규대사 다 중봉조원과 함께 그 700의청 다 돌아가신 분이죠 의병장으로 돌아가신 분 제이봉 고경명선생 조선선비에도 이 분 가르침 들어 있죠 고경명 구인의 도인 셀럽들 그래서 저기 북극성이나 천상계 계시다가 여기 천선 지선들 같이 모여서 북극성에서도 내려오고 지금 청와대 계신 분 오고 지방직에 있는 분들 오고 해서 지자체에 계신 분들 오고 모여서 괴룡산에서 파티 하신다고 봉호 선생님이 하신 게 있어서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저희도 일단 파티부터 하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져가지고 또 김소월행님 헬레님 이니혜지씨님 김성희님 또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또 마련해 주신 거라고 보고 천재칠판 잘 쓰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